이번 시간은 249페이지의 최적 포트폴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돌아오셔서 포트폴리오의 총위험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을 배우셨고 그 다음에 상관계수를 가지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할 때 1만 아니면 우리가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셨던 거죠 기대수익률 계산에 대한 것까지는 크게 염두에 안 두셔도 되는데 이 용어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에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게 시험에서 지문으로 등장하고 답으로도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래서 거기 249쪽에 보면 평균 분산 지배올리를 만족시키는 투자안을 연결한 선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동일한 수익률화에서는 최저의 위험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 또는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연결한 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요 여기가 이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되겠고요 여기가 바로 위험이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요 이 효율적 전선은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를 갖게 돼요 이렇게 우상형하는 기울기를 갖게 됐을 때요 이런 얘기죠 여기 만약에 편차가 2%예요 표준 편차가 자 그랬을 때 여기 만약에 B라는 투자안이 있고 C라는 투자안이 있으면 둘 중에 우리는 뭐를 선택하냐면은 B라는 투자안을 선택하겠죠 우리가 이 평균 분산 지배올리 배우셨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두 개의 투자 대안에 위험의 크기는 같지만 수익률의 크기가 서로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더 큰 애를 얘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점에서는 그 이상의 수익은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요 더 큰 뭐를 감수해야 되냐면 위험이라는 걸 감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 D가 있고 여기 E가 있게 되면 우리는 D하고 E 중에 역시 D를 선택하겠죠 D가 E를 지배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의 집합이 구성이 돼 있을 때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왜 우상하냐면 이 주어진 점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없으니까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우상형한다는 것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 2번에 나와 있죠 효율적 전선이 우상형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 선택하든지 주어진 위험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을 때 자산 구성 상태를 말한다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무차별 곡선은 개인 투자자에게 위험과 수익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떤 효용을 가져다주는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선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의 합리적인 투자자는 대부분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굳이 또 나누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자 있죠? 하고 보수적인 투자자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하고 보수적인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있죠? 이게 반영된 선인데 이 투자자 유형 중에 보면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험 회피형 투자자 안에서는 공격적인 투자자가 있고요 보수적인 투자자가 있다는 얘기죠 공격적인 투자자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도 크지만 수익이 큰 투자안을 선택해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런 기울기를 갖게 돼요 완만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이 된다는 것은요 위험도 크지만 모두 큰 투자안 수익도 큰 투자안을 선택하고요 반대적으로 위험을 회피할 때 보수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도 작고 수익도 작은 투자안을 선택해요 그래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은 이런 기울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완만하면 공격적이고요 가파르면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효율적 전선과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가 반영이 된 이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250페이지에도 그림으로 해서 보수적인 투자자하고 공격적인 투자자의 기울기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 보수적인 투자자가 공격적인 투자자에 비해서는 원점에 훨씬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250페이지 하단 그림 위에 명시가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무차별 곡선 있잖아요 이 접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교차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그랬을 때 최초로 접하는 점이 있죠 여기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 관계로만 해서는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림까지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셔도 충분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52페이지에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셔도 될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요 일반 주식 투자랑 다르게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눠서 투자할 수 있죠 분할해서 그 전에 이번에 한 10주 사고 다음 주에 한 15주 사고 이렇게 분할해서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어렵죠 이번에 내가 투자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가가 있으면 상가에 내가 한쪽만 투자하고 다음에 내가 이거 투자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고 일시에 목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 주식 포트폴리오는 단기 모형인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장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52페이지 하단에 가면 재산산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재산산분법의 논리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게 최적 포트폴리오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포트폴리오 기법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253페이지 보시면 1번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틀렸겠죠 그러니까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2번에 보면 투자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죠 1보다 작으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죠 1만 아니면 되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2개의 자산에 3번 지문에 보면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러면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5번에 보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죠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답을 4번을 준 거죠 효율적 프론트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내용에 대한 복잡한 것까지 물어보지 않고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느냐 이런 정도의 난이도니까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명시를 해놨죠 이게 기초라는 게요 제가 일부러 제목을 뺐는데 이게 수학적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학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심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서 일부러 그걸 빼고 여러분들이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을 배우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이거를 배워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죠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시점은 현재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라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으로는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목은 언제냐면 현재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 현재 소비를 포기한 대가라는 걸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자라는 것이 또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계산할 때는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다가 만약에 인플레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은행에다 돈을 예치했다는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투자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계산할 때는 여기는 달리 계산이 아니라 복리 계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이자율을 10% 준다는 거예요 10%면 0.1이 되겠죠 그러면 천의 10%면 이자가 얼마냐면 1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달리로 주어지게 되면요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만 한 번만 주어져요 그러니까 2년 차가 되더라도요 여전히 천만 원에 대한 이자의 10%에서 이자가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데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원금이 천만 원이고 이자가 100만 원이면 두 개를 합하면 1100만 원이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10%를 계산하게 되면 그죠? 1100에 대한 10%니까 110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 110이 들어오는 2년 차에서 이자가 110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자의 이자를 계산해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꿀 때 쓰는 일반적인 개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 개수가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1이라는 거는 원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앞에 100만 원이 있어도 100에다가 1을 곱하면 100 나오겠죠 천만 원이 있어도 역시 1을 곱해도 천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원금은 1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어있고요 여기 R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그리고 N은 기간을 나타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R이라는 것은요 연간 이자율이에요 그죠? 여기 N이라는 것도 연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월 단위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을 때도 있겠죠 우리가 돈을 빌려서 값 하나가 되라도 월을 기준으로 상환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월 단위로 바꾸게 되면요 얘를 12분의 R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 단위를 월 단위로 바꾸면 12N을 해줘야 돼요 즉 1년은 12달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내용이 작년 시험에 한번 출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막 가는 게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만약에 이자율이 10%라는 가정이고요 기간이 10년이라는 이런 가정이었을 때 이게 만약에 월 단위로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1 플러스 12분의 0.1 그죠?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12를 해줘야겠죠 1년이 12달이니까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2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원래는 이게 그냥 마이너스 120인데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표시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 놓고 얘도 12분의 0.1 이렇게 그죠? 여기서 연 단위로 월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요 나중에 문제집에서 이런 연습은 또 시켜더래요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는 논리는요 복리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연간 단위는 월간 단위로 이렇게 바꿔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물어볼 때는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역수는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씩 해보시게 되면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감체 기금 개수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죠 자, 이렇게 각각 세 가지씩 주어져 있다 라고 구성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계산에 대한 것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죠 원래 이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등비수열이 있죠 예, 그걸 대입을 해야지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데 그거를 언제 여러분들이 배워서 이거를 풀어나와야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먼저, 자,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연금의 미래 가치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내가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 또는 내가 개수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도 미래 가치니까 줄이면 내가라고요 그러면 연금의 내가 개수 또는 연내 개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얘네는 미래 가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니까 줄여서 현가 개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니까 역시 줄여서 연금의 현가 개수 또는 연연 개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한다는 거를 구별할 수 있는데 감채 개수하고 저당 상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건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감채 기금 개수에만 이렇게 미음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가치 구하는 거다? 미래 가치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가 없는 애는 현재 가치 구하는 거다 요령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시험장에서 실제 나온 적도 있어요 얘네 둘과 얘네가 미래 가치 구하는 거다 그럼 틀리겠죠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역수관계가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역수관계의 수립은요 얘하고 얘하고 역수가 수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1번 지문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역수다 그리고 2번 지문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역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구별하는 건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모티콘을 보게 되면 이런 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밑으로 내리면 역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목만 쓸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뭐를 구했다? 역수관계를 우리가 구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상에서 여기를 물어볼 때 이거를 또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일시불하고 그 다음에 연금하고 그래서 일시불이라는 건 금액이 한 번만 지급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255페이지에 가시면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돼 있죠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이라 했을 때 여기서의 1원이라는 게 원금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가시면 현재 5억 원인 주택 있죠 그러면 얘의 가치는 5억이라는 거예요 이 5억이라는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이게 5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5억에 5년 후의 가치가 얼마일까 이자율은 5%라고 가정하자 이런 요건이에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5억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연금이라는 것은요 얘는 말 그대로 뭐를 얘기하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동일한 금액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 가서 3년 만기 적금을 불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불입을 할 때 내가 현재 여위돈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불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은행에 가서 물어보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불입하는 적금을 내가 만약에 가입했다고 그러면 현재 이자율을 감안했을 때 3년 만기 적금이면 만기 때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건요 현재 5억의 예를 들어서 5년 후 가치를 이렇게 물어본다고 얘기할 때 금액이 이렇게 딱 하나만 있는 거죠 그런데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건요 내가 만약에 매월 100만 원씩 5년간 만약에 적립을 하게 됐을 때 이 돈의 전체 합계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년 얼마씩 매월 100만 원씩이니까 우리가 월 단위로 하면 5년이면 60월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월 이렇게 100만 원씩 이렇게 적금 불입을 했을 때 이 돈의 합계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를 구하는 게 연금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시불하고 연금을 구별할 수 있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일시불 개념하고 연금 개념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연금에 대한 거는요 매기간 불입하는 이 연금의 합계 있죠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불입하는 적금액의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감챙계수가 둘이 역수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이 총액을 나눈 금액이 있죠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돈의 합계를 모르는데 감챙계수 사고에서는 뭐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5년 후에 최소한 못해도 한 5억은 내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억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거는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저당상수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금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총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저당상수하고 감챙계수는 이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할 때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한 건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면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하운 같으면 와서 물어보실 거예요 몇 문제 나오냐고 한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잖아요 일단 역수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모티콘은 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미래가 지구한다 현재가 지구하는 것도 구별해 줬잖아요 그다음에 지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얘예요 저당상수라는 게 저당상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를 받았을 때 융자를 받게 되면 매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이 있죠 그거를 계산할 때 융자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갚아나가는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뒤에서 다시 언급이 되지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고 있어요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원리금을 대출기간 내내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도 돈을 빌리면 내가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는 길에 대해서는 궁금하잖아요 그때 그 원리금 계산할 때 뭐를 쓴다? 저당상수를 써요 원리금 계산할 때 뒤에 금융에서 다시 언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저당상수가 원리금 균등무란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구할 때 쓴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선다 안에서 한 부분을 꼭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는 잔금 비율이 있죠 돈을 상환하고 남아있는 잔금의 크기를 계산하거나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죠 이런 거 구할 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고요 여기 있는 감채 개수는 주택 연금이라는 것을 계산할 때도 써요 그러니까 주택 연금이라는 것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야 될 부분이 있죠 그거 구할 때 여러분들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제상에서 보시게 되면 감채 개수라는 것이 거기 256페이지 상단에 있거든요 그래서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5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금액을 계산하려고 하면 3억 원의 감채 개수를 곱해서 구하는데 얘가 주택 연금 구할 때도 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250페이지 하단에 가면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있죠 그래서 옆 페이지 257페이지 상단에 가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해서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색이 달라져 있죠 장기 모기진원에서의 대출 가능액 계산이나 잔금비율 계산할 때 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에서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는 것 있죠 걔를 밑줄을 쫙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이 되는 애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도 시험에서는 한 두 번 나왔는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는요 처음에 이거를 해가지고 계산적인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도출하거나 하는 거는 문제지위에서 우리가 한 번 또 다뤄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지선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당상수 역수 그죠? 그 다음에 일시불 그 다음에 연금 이거 네 가지가 기본 구성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 구성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5호에 대한 거는 얘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외회 이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있는 잔금비율이 있죠 이 잔금비율은 1 마이너스 상한비율로 구해요 그럼 여기 1이라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한비율이라는 것은요 1 마이너스 잔금비율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상한비율이라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라는 돈을 빌렸어요 1억의 돈을 빌렸을 때 상한비율이 만약에 30%라는 얘기는 남아있는 잔금비율이 70%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3천 갚고 7천 남았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잔금비율이라는 게 70%라는 얘기는 갚은 게 30%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는 각각의 상한비율과 잔금비율을 알고 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구하는 도출하는 과정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높금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험에 두 번 나왔을 때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는데 1로 한 번 나오고요 0이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상한비율을 계산할 때는 연금의 현가 개수라는 걸 써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출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로 확인을 한 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잔금비율하고 무슨 비율이 있냐면 상한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고 259쪽에 가면 맨 위에 상단박스 밑에 가면 잔금비율과 상한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화폐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259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두 번째 파트죠 시험상 제목으로 나온 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